오늘은 거의 겁나 나는 날이라서 긴장돼서 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티모니도 긴장돼서 물 먹고 있어요 티모니아 냉소 먹고 정신차려 심장이 좀 좋아 발랑발랑 저희 겁나 나려고 이것도 사놨어요 확인 검사를 위해서 후라쉬로 샀어요 눈뽕 조심하세요 하나 둘 셋 너무 심하다 눈뽕 플러쉬로 오늘 확인할 거예요 오늘 겁난 시간은 몇 시인가요? 9시에 땀 땡글만 합시다 아 근데 호기 떨어뜨리지 마 불 끌게요 여러분 소등할게요 아 소등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잘 봐 이렇게 보니까 잘 보인다 잠깐만 봐줄게 긴장하지 마 다들 아니야 있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잖아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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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있지 핵이래 핵 여러분 있어요 맞지? 어 있어 시작이 좋아 아 있나 봐 있나 봐 다음 어 별로 안다 어 있다 있다 여기 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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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지 있지 힌쥬로 있어 다시 돌려 여기 여기 있지 움직여 아니야 맞지 핵쥬 있어 핵쥬 있어 핵쥬 있잖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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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잡아 리정혁이에요 리정혁이에요 바로 있어 바로 있어 바로 있어 바로 있어 바로 있어 완전 확실해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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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조용히 해 봐 여기 여기는 큰 병암 Physics responsive 이거 유정이야 유정의 이름 유정 맞지 유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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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이거 있어 excav기에 의아 ár 기계가 위아認enza 보이지 어디DB 있어 다 있어 어떡해 보이죠 어 진짜 제대로 보여요 어? 제대로 보이지? 어? 근육매! 근육매! 근육이! 맞지? 제일 더러워! 아, 더워! 저희 채팅목방 흥분해서! 옆으로 봐봐! 얘는 없는 느낌이 없지 않을텐데? 반대로 돌려서! 근육이는 우선 안 보이거든요? 일주일 뒤 친구는 다시 할게요, 근육이! 쭉쭉빵빵! 예림아, 간다! 예림아, 갈게! 어? 있어! 어디야, 어디! 어, 어떡해! 쭉쭉 뻗고 있어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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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해! 눈물 나! 어떡해! 테라 괜찮아? 테라 울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너무 감동적이야! 소원님, 우리 가요! 진짜 이번엔 천천히 줄게! 어, 제발! 어, 있다! 있잖아! 야, 반대로 보여줘! 나 이제 진정할게! 나 이제 조용 좀 할게! 어, 있어요! 반대로 반대로! 안 보이네! 지금 반대로가 안 돼! 왜 핵이 여기 있기 때문에! 안 보이네! 있어요! 여기 있어요! 알로기! 알로기! 알로기 누구야? 데미소다님! 데미님! 데미님! 데미님 계시죠? 가요! 가자! 뭐야! 있어! 다 있어! 어떡해! 있어! 있어! 아, 근육이 빼고 다 있구나! 응! 있잖아! 보여? 보여 보여! 보여! 보이죠? 여기 흔들고 있어! 보이지? 오, 다 있어! 빗줄이! 응! 잠시! 서령이! 서령이! 응! 서령이 안 보여! 응! 서령이 안 보여! 근데 뭐 이렇게 이게 있다! 이다비! 조용히 해! 어, 어떡해! 엄마 감동적인데! 이거는 이것도 일주일 있다가 다시 확인할게! 어, 근육이 서령이는 다음주에 다시 확인할게요! 청결이야, 청결! 청결이! 여기 제대로 보고 가자! 어, 있다! 우와! 대박! 청결이 멋있어! 야, 얘 진짜 잘 보인다! 옆으로! 어, 거기 멈춰! 야, 움직이잖아! 보인? 보인? 아, 움직이지 마! 흔들지 마! 응! 서나님 가요! 오, 있잖아! 오, 있다! 우와! ㅈㄴ 확실해! 이거 어떻게! 다 키워야 돼요, 어떡해! 아니, 다 키워야 되냐고! 어떡해! 몰라! 그냥 끝났어! 다 키워야 돼! 그리고 태민아 간다! 야, 태민아 간다! 아, 씨! 있다! 우와! 있잖아! 야, 태민아 잘 키워라! 너 진짜! 야, 있다! 뭐야? 형이 항상 기도했다! 됐다! 끝! 다 끝났어? 어, 끝났어! 다시 생각해봐! 어, 진짜 끝났어! 두 마리 빼고 다 있는 거야, 애기? 어! 문 오픈! 아, 개더워! 아, 너무 높다! 어, 땀나! 어떻게 해야 돼? 우르르 몰려나오는 것 봐, 얘네! 열 마리가 있어! 강태님 표정 감동 없어보임! 개웃김! 오늘 겉만 더 중고해! 응, 진짜 대중고해! 네, 사장님아! 네, 안녕하세요! 네! 열두 마리 중 열 개가 수정이 됐어요! 저희 태민아! 태민이랑 나랑 맨날 하는 거! 태민아! 네! 아, 이제 까면 먹어요, 우리 팀 하니까! 음, 그러면 인란하고 26일까지는 돌려주고 27일날 전란기를 끄고 연락드리면 되는 건가요? 아, 네! 그럼 지금 온도랑 습도는 그대로 유지하면 되는 거죠? 아, 네! 저러면 통화를 했어요! 네! 공부하기 사장님이랑 진짜 애기들 너무 건강한 것 같아요! 습도랑 온도를 잘 체크해줬대요! 아, 그리고 인란하고 26일까지는 저희가 하루에 한 바퀴치 돌려주고요! 27일부터는 끄고 전화를 달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이제 온도로 떨어질 거라고 그때 대해서 또 알려주신다고 하셨고 그리고 제일 궁금한 게 있으실 건데 여기 수정된 게 10마리잖아요! 10마리 중 기본적으로 한 50%, 60%는 태어난대요! 저희가 이제 잘 케어를 하면 7마리, 8마리까지 태어날 수도 있대요! 우리가 계속 이렇게 꾸준하게 케어하면서 많이 부하율을 높여볼게요! 네! 부하율을 높여서 건강을 키워가지고 너무 많으면 여기 구독자분들한테 진짜 안 먹고 우리 거의 안 드실 분들 행복하게 연못도 있고 이런 데서는 무료 분양해드릴게요! 테라만 믿지 말고 테라가 거짓말 잘 쳐요! 테라만 믿지 말고 저는 지금 그 순간에 기분으로 대답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서 테라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제 말에 믿어요! 테라가 계속 타라 뵙iritual 테라가 평소에 감사합니다.